제 강의 듣고 연구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들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 아는데 그분들도 보면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스님들도 제 얘기 뭘로 해놔면 다 보시는데 대놓고 못 하시잖아요. 위험한 게 있어요. 제 얘기가 맞으면 절이나 교회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영업에 방해가 돼요. 제 얘기는. 그냥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영업에 방해가 아니라 그럼 그 양심을 가르쳐줘야죠. 누가. 그럼 절이나 교회에서 양심 가르쳐주면 돼요. 지금 이걸 가지고 충격받으실 게 아니라 양심을 빨리 연구하셔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면 돼요. 안 그러면 절이나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질걸요. 지금 안 그래도 종교의 비리나 이런 게 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비양심적인 종교 조직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데 지금 비양심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실 일이 아니라 양심을 선도하셔야죠. 그러려면 필히 공부하셔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믿음의 힘만 가지고 종교 단체를 끌고 나가시겠다. 이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종교계에 대해서 자성의 소리 엄청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제가 볼 때 대안이 뭔지 지금 대안은 성인들의 원형으로 돌아가면 돼요. 대안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석가문이면 뭡니까? 팔정도죠. 쭉이나 사나 팔정도. 우리나라는 대승굴교면 육바람이에요. 팔정도랑 육바람일 안에는 소승, 대승, 가르침 다 들어와 있습니다. 늘 팔정도 육바람일에서 타의 모범이 되게 성직자들이 살아가시면 돼요. 더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같으면 황금률 지키는 데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게 살아가시면 돼요. 배울 수 있다면 가는 거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정교건 교육이건 다 똑같아요. 불교도 정교인데 말이 정교지 그 원형은 교육이잖아요. 결국 인간의 도가 전수되는 곳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이 전수되는 건데 길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전수해 줄 수 있죠. 불교에서도 불, 도의 전수장에서 갖춰져야 될 건 불, 법. 이 도가 법이죠. 불교식으로는 승. 그러면 승은 학생이죠. 불은 선생님. 선생님이 어떤 자격입니까? 법을 갖춘 사람이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부처고 선생님은 진리라는 아이템을 얻은 사람이고 학생은 진리라는 아이템을 얻어가는 사람이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고 요 셋이 모이면 교육이 펼쳐집니다. 게임을 하나 해도 이제 아이템을 갖고요. 아이템을 가진 사람한테 아이템 갖고 싶은 사람은 머리 숙이게 배우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뭔가 선생님한테 애들이 대바라졌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별로 갖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권위죠. 그러면 이제 권위가 돼요. 야, 넌 제자고 난 선생이야. 이렇게 권위로 자꾸 누르니까 말은 안 되죠. 그런데 그 아이라 하더라도요. 게임 기술 배우려면 아마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배울걸요. 자기가 뭔가 자기 레벨업에 도움이 된다면 뭐 어쩜 뭐 웃음 걸고 찾아다닐 겁니다. 스승을 찾아. 자기 멘토를 찾아. 그러니까 이런 도가. 결국 이게 우리 불교 절이라는 것도 원래 이런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갖춘 사람과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영적 진리를 주고받는 현장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원형으로 돌아가시라. 이거 왜 다른 목적을 여기다 자꾸 붙이니까 지금 영업이 되냐, 안 되냐,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돈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초기 불교 이것만 했더니 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뭘 입을까 먹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 나라와 그 정의로움만 구해라. 하느님 나라와 정의로움이 둘이 아니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자리고 정의는 하느님 안에 그 정의니까 합치면 그냥 양심이에요. 양심대로만 살아봐라. 하느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준다. 이거의 모범이 될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에요. 이걸 입증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기독교적 성직자라면 진짜 하느님 나라와 정의만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살아남나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나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런데 돈 돈 돈 하면 모시는 신이 돈이 신이구나 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원형만 회복하면 됩니다. 불교도 원형이에요. 이 법, 다르마로 부처님이 다르마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난학기정도 있었다. 난 이걸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 다르마를 서로 전수해가는 그 공동체로 승가집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르마가 전수되고 있다면요. 별 잡음이 일어나도 거기는 올바른 절인 거죠. 승가한 거죠. 하느님들만 구현된다면 그 공동체는 올바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할수록 더 절망적이죠. 현실을.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 이게 되려면 아주 그냥 개과천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자본주의와서 돈이 더 만능이 됐죠. 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신분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요. 유일하게 신분제를 타파한 사회입니다. 그 전에 어떤 시스템도 신분제를 날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돈이 등장하면서 신분이고 뭐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의 신분이 됐지만 결국 돈이 모든 걸 통일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물질명이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죠. 사실. 돈만 있으면 돼요.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신분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는 신분이 더 돈을 누르면서 어느 사회나 돈이 너무 힘을 못 갖게 하면서 신분을 강조했어요. 예전에 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있는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돈으로 무너져가는 그게 일종의 큰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거기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요. 좋은 점은 기존의 그런 악습들이 날아가는 거고 쓸데없는 카스트제도 아직도 버티고 있죠. 인도. 그런데 자꾸 돈이 더 들어가면요. 거기도 무너질 겁니다. 이제 가난해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은 없는데 신분 높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해볼만해지거든요. 점점. 조선도 그랬고 다 어느 나라나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돈으로 통일됐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도 있고 우린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만능이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누굴 모시겠어요. 예수님 걸어놓고 부처님 걸어놓고 있어도요. 속으로는 돈을 모시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최고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훨씬 살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법망도 허술하고 돈만 있으면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되게 정직한 기업들도 한국만 오면 이상한 짓을 하지 않나요. 누울 자리를 보면 다리를 뻗는 원칙 때문에 애고는 반드시 허술한 데 있으면 반드시 착취합니다. 착취해 먹기도 좋고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종교가 빛과 소금이 되길 원했지만 그 안에서 이미 사실은 제가 봤으면 타락한 지 오래죠. 그 안에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은 계시겠지만 그 힘이 워낙 커요. 우리도 항상 주장하잖아요. 양심이 50% 넘기느냐 욕심이 50% 넘기냐에 따라서 태세는 결정 나거든요. 태세가 지금 욕심에 끌려가고 있다. 종교고 어디건 간에 교육이고 간에 그 대세를 바꾸려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연구한다면 대세를 바꿀 핵심 원천 기술이 있어야죠. 핵심 그 기술이 양심이에요. 양심 전문가가 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예전 성인들이요. 성자들이 제일 사람들이 욕심에 빠졌을 때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성인들이 출연했고 그 성인들이 주장한 게 다 이건 하느님의 명령이다. 양심하라는 게 하느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해 줘라.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냉정하게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종교라는 것도 성인들의 삶이라는 것도 우주적으로 그런 메시지를요. 그분들이 대변했던 거예요. 인간들한테 욕심 따라가지 말고 양심 따라가라.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어떤 자잘한 영성에서 오는 그런 빵 부스러기 같은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지금 영성이 뭔지도 다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돈신을 따라가면서 소소한 영적 신비한 현상만 체험시켜 준다거나 그걸 이렇게 과시하면 사람들이 거기 도 있나보다 하고 따라가게 됐으니까 아주 이거는 말단 중에 말단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시라. 아무리 재미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보이실지 몰라도요. 모든 성자들이 했던 공통의 가르침은 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양심 따르라. 그게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물질만능이 극에 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자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가 지금 인류를 발전도 시켰어요. 물질발전에 아주 매몰되게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도 쓰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그 덕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올바른 영성의 길을 찾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시중은 오히려 영성시대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시중에 서점 가보시면 다 명상책이고 참나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인간이 갈 길이 안 보여요. 거기서 이게 좀 독특한 어떤 모습 아닌가 물질매의 극치에서 영성을 찾고 싶어는 하지만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요. 태극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점이요. 이걸 상징합니다. 이걸 그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는 거예요. 한 점이 정확히 초점이 잡혀야 이놈이 커져갑니다. 초점이 안 잡히면 못 자라요. 아니 수정란이 생겨야 아무튼 자라죠. 수정란이 착상을 해야 자라죠. 이게 제대로 한 점이 딱 꽂혀야 찍혀야 찍혀야 이놈이 이제 자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성이 뭔지 전 인류가 정확히 알아야 그놈이 자라지. 영성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신비현상이나 좀 겪고 그러는 건지 마음의 이안만 얻으면 그게 영성인 건지 뭔지 모르시면 이게 못 자라요. 정확히 실체를 알아야 자라요. 욕심 운명은 우리가 정확히 금방 파악하는데 양심 운명은 정확하게 실체가 안 보여요. 실체가 뭔지 다 아신다면 황금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양심 운명의 핵심이다 하는 걸 공감하는 이가 많을수록 이제 안 사라지겠죠. 다수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재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요. 이 자리가 딱 점이 찍힙니다. 그 전에는 이 점이요.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요. 그러니까 커가지를 못해요. 정확히 지금 알이 형성이 안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학당이 하고 싶은 일은 그 알이 정확하게 이렇게 초점이 잡히듯이 중심점이 딱 잡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점 힘을 타서 양이 자라고 음이 자라듯이 커가지 않겠는 거예요. 커가는 것만 잘 우리가 복들어주면 이건 언젠가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50% 이상 전 인류를 우리 양심 문명이 강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머릿속에서 양심이 확고하게 자리잡히지 않겠는가. 전 인류 50% 이상. 그러면 이 지구는 살만해질 거다. 이거 그냥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성인들의 그 삶이나 말씀이 남같지 않은 거예요. 보실래요? 오늘 제가 하나 뽑아온 것도 산상순 책 쓰다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뽑아왔는데 책에 인용했던 부분들인데요. 예수님 그 당시 성자들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게 내 양식이다. 나의 삶의 힘이다.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 삶의 힘은 그분의 뜻을 실천해서 완성하는 것. 이 지상에서.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황금률 가르치라는 거예요. 황금률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내가 새로운 개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거 어기면 내 제자 아니다. 이렇게 이 얘기밖에 안 했다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삶을 통해서 양심 구현하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을 이 땅에 누구나 생생하게 알 수 있게 온몸으로 드러내는 작업. 그게 아버지 뜻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만 해도 이걸 왜곡시켜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표다는 식으로 쭉 써놨어요. 사람들한테 그런 뭔가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에서 오신 것처럼. 요한복음부터 제가 봐서 왜곡돼 있어요. 요한이라는 그 실제 요한이 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요한복음은 어떤 제자가 쓴 거죠. 요한복음을 쓴 제자의 의도가 예수님의 그 언행을 자기식대로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스토리는 되게 기적 위주로 해가지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이런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거죠. 왜곡입니다. 황금류를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황금류를 보여주려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무릅쓰고 올바른 길. 진짜 인간이 선해지는 길을 보여주려고 온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변론에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모든 사람들한테 선해지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늙은이건 젊은이건 다른 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만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선을 권할 거다. 핏줄이 나랑 가까운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내가 더 그럴 거다. 나랑 가까운 핏줄한테는 내가 더 열심히 할 거다. 이것들은 왜냐 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입니다. 내면에 다이몬이라는 신성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이몬은 항상 나한테 뭘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지마라는 신호는 꼭 보냈다. 하지마 하지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찜찜찜찜찜찜찜찜찜찜신호는 확실히. 그럼 찜찜신호가 안오면 자명인거죠.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 얘기해준 적은 없어도 찜찜찜찜찜찜찜찜찜찜하지 않음. 그럼 그거 하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태어나서 계속. 그래서 나는 신의 명령만 따른다. 이 신에 대한 나의 이런 봉사보다 더 크고 선한 일이 이 나라에 아직 없었다고 난 본다. 내가 한 것보다 신에 대한 봉사가 더 훌륭한 신에 대한 봉사는 없었다고 본다. 이 얘기는요. 수많은 정치인이나 무슨 수많은 철학자가 나왔겠지만 신의 명령을 따라 내가 아테네 사람들한테 선해지라고 무지에서 깨어나라고 외친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신의 어떤 신의 명령의 실천은 이 땅에 아직 없었다고 본다. 광호하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명령에 자신이 충실하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교는요. 중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본성이고 우리 이니에이지의 본성이야. 양심의 본성입니다. 그 양심의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을 인간의 길이라고 한다. 인간의 길을 곧게 수리하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남들도 그렇게 살게 길을 뚫어주는 거. 이것밖에 없다. 쉽죠? 노노 한 번 보실래요? 증자, 공자, 제자 중에 증자의 얘기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좋아하던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하나의 숙어처럼 임무는 중하고 길은 멀다. 여기 증자의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임무가 뭐죠? 여러분이 왜 길이 뭘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증자가 말합니다. 선비는 불가이 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려야 된다. 홍 이게 굿셀의 자고요. 이게 넓고 클 홍자입니다. 선비의 마음은 반드시 크고 엄청나게 커야 되고요. 굿셀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넓디 넓어야 된다. 이건 작은 욕심에 빠지지 마라는 얘기예요. 넓고 커야 된다. 선비의 마음은. 동시에 단단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임무가 중하고 임무가 중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게 군자도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보살도도 똑같으니까 이걸 아예 딱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삼으세요. 좌우명으로 임무는 중하다. 왜 그럴까요. 증자가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인 인은 사랑이죠. 유교에서 인은 양심의 대표입니다. 양심이에요. 인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중한가. 양심의 구현이 내 책임이니 얼마나 중한가. 선비는 마음이 항상 커야 된다. 왜냐. 작은 욕심에 빠지지 말고 분자는 대로 행 이러듯이 큰 길로만 다녀야 된다. 큰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구현하는 걸 내 임무로 삼아야 된다. 내 삶의 아까 같이 의식주의 해결을 내 책임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양심의 구현을 내 책임으로 삼아야 된다. 욕심의 충족이 아니라 양심의 충족을 내 임무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선비는 커야 된다. 마음이. 또 마음이 단단해야 된다. 왜냐. 갈 길이 뭐니. 왜 멀다고 했냐. 죽은 뒤에나 멈출 수 있으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 죽는 그날까지 길이 달려. 그럼 이게 군자도가 좀 보이십니까? 그러면 매 순간 매 순간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인 거죠.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책임이 왁중하죠. 매 순간 양심을 구현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우주에 누가 안 한다 하는 각오로 여러분이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요. 그러니까 갈 길은 멀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먼 상황이죠. 군자가 늘 스스로 자각하던 자신의 어떤 책임입니다. 갈 길은 멀고 성년들이 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내 갈 길은 갈 길은 멀고 죽는 날까지 난 이걸 해야 되고 책임은 막중하다. 아테네 사람들을 깨우는 등에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은요. 죽을 때까지 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는 이게 책임이에요. 막중한 책임. 왜 길이 멀다고 합니까 일반적인 짐은 어느 길에 가서 떨궈놓으면 되는데 죽는 날까지 지고 다녀야 되니까 갈 길이 멀다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양심을 어기면 안 됩니다. 중형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양심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게 길을 수리해 놓는 것. 이게 이제 자기 길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사람의 길까지 다 예비해 놓고 가는 게 이게 보살도 아니냐. 상구보리 내가 내 길을 가고 하와 중생 다른 중생들 오기 쉽게 길을 열어주고 자기 길을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군자는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길을 갑니다. 누가 길이 안 보여요. 처음에 황폐화돼서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길을 낯으로 이렇게 배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곱게 해놔야 다음 사람들이 쉽게 올 거 아닙니까. 하와 중생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쉽게 오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걸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 길을 오게 하겠다. 이게 둘이 아니에요. 내가 내 길을 뚫고 가는 게 그대로 또 뒷사람들한테는 그 길이 이제 길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 죽는 날까지 멈추면. 짐을 내려놔 버린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젊어서 되게 열심히 돋닦다가 말년에 실절하는 분들이 있죠. 가다 짐 던져버린 게 힘들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차라리 젊어서 놀다가 막판에 길을 가는 게 더 나은데. 사람들한테는 희망적인데. 길을 가다가 자빠져버리면 뒷사람들이 어이구 저길로 저길 못 가겠다 싶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젊어서 사실 신나게 놀다가 좀 각심하고 길을 가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끝나는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뒷사람들이 그냥 미화시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어서 이제 살이 판단이 흐려지고 이러면서 실절한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증자 입장에서는 죽는 날까지 방심하면 안 되니까 갈 길이 먼 거죠. 이 짐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지고 다녀야 된다는 수명이 길건 짧건 이런 각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는 이 짐을 못 내려놓는다. 이 각오로 가시라. 이해되시죠? 이게 노노 태백에 나온 증자 말씀입니다. 논어에는 별 얘기들 다 있죠. 이게 그냥 읽으시면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걷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리얼한 얘기입니다. 이게 선배님들의 말씀이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면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뭐 이렇게 재미지게 좀 살지 이럴 내용이고 그 길을 걷는 입장에서 보면 갈 길이 끝이 없구나 이럴 얘기 그래서 이게 모든 성자들과 현인들의 함께 갔던 길이니까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다 함께 걸었던 길이고 시공을 처우면서 함께 걷고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몇 사람 못 간 거 사실이잖아요. 개벽이 뭐냐 전 인류 50% 이상이 이 길을 걷는 게 개벽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꿔보는 거죠. 이건 제 욕심입니다만 양심에 어긋난 욕심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꿈을 꿔봅니다. 설마 그렇게 될리야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도 좋은 욕심 아닌가 꿈꿔서 더 힘이 나고 제가 더 힘이 나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나면 좋은 욕심인 것 같아서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 같이 또 이 길을 같이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럼 aktual Johann